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국내외 기관들도 금리 인하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 예고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느니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통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선 현재 1.75%인 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까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달 초 피지에서 열린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2분기엔 경기가 반등할 걸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는 소수 의견이 나올지입니다. 위원 7명 가운데 2, 3명이 금리를 내리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경우 올 하반기 인하 압력이 높아집니다. 금융권에선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 경제 성장률 등 각종 경기 지표를 감안할 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들도 내수와 투자 위축 등을 감안해 최근 잇따라 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1분기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금리를 내릴 경우 이미 역전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1,200원 턱밑까지 도달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